내가 직근을 생각해볼게 그러면 야 미드에 가자 이거 가볼래? 내가 직근을게 그럼 내가 직근을게 대우 바야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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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직근하고 올게 그럼 넘어가 봐 카멜 카멜 넘어가 카멜 넘어가 제리만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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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만 끊어 아 가자 가자 나도 퇴중이 말해봐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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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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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꺼 끝났어 끝났어 해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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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